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뼈아대가 작년에 나왔죠. 벌써. 작년에 나와서 1년도 넘었는데 이제 이게 원래 저랑 고작가님이랑 같이 나오다가 신박사TV가 나오면서 이제 분리가 되고 거의 뭐 95% 고작가님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 유튜브는 여러분 이제 데이터가 다 남으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트 스튜디오 데이터 분석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드디어 개편할 때가 됐다. 뼈아대가 이제 뭔지 이름이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직관적으로 독서연구소로 개편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로고도 이렇게 저희 보여드릴게요. 로고도 다 돈 주고 브랜딩으로 만들었고 로고가 이렇게 이게 시옷에 이렇게 날라가는 건데 이게 책이에요. 책. 그 다음에 그게 사람인자도 뜻하고 사람 독서에서 사람 돼서 날라가자.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자도 되고 그래갖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독서연구소는 고작가님 중심으로 일주일에 뭐 크게 변경은 없는데 화, 목, 토는 무조건 미니몸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올라갈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신박사TV는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신박사TV도 이제는 너무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신박사TV면은 평일에만 올라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공휴일에 뭐 광복절이라든지 뭐 설날, 추석 이럴 때는 안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저의 갈굼에서 벗어나세요. 갈굼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저도 그러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뭐 뭐 테크 얘기 이런 것도 다 뼈와대로 올라왔는데 이제 뼈와대는 책 얘기만. 책 얘기만. 왜냐하면은 이제 고작가님이 단순히 이제 독서가가 아니라 이제 출판, 판권 검토한 지 1년 넘으셨죠 이제. 아,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큐레이터로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큐레이터로 자리 잡으시면서. 그러네. 1년이 넘었네. 큐블리케이션의 이제 거의 1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외국 작가도 뭐 마이코치 마이크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오브라이언 박사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외국 이제 작가도 더 많이 영상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중간에 직으로 하는 경우가 없고 다 에이전시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느리고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웬만큼 연락한 사람들 다 거의 탑작가라서 자기 스케줄이 있고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갖고 되게 소통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통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또 독서연구소에서 책 위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컨텐츠도 여러 가지 개발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독서연구소에 맞는 좋은 컨텐츠가 뭐가 있나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박사TV가 버라이어티 채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동기부역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또 고 작가님이 저도 독서연구소에 패널처럼 출연을 하는 거고 고 작가님도 사실상 이제 개인 채널이 되는 거예요. 독서연구소는 고 작가님 개인 채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연구 소장. 그래서 안 한다 그러길래 왜 안 안 한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자기는 소장이란 말이 너무 싫대요. 아 이 형 싸가지 졸려 없다. 내가 그러면서 왜 소장은 별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 대장을 원했던 거야. 게임을 너무 해갖고. 연구 소장. 나 뭐 연구할 능력도 안 되고 연구 소장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아 그래서 게임을 너무 빠져갖고. 게임 중독이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피해. 그래서 게임 중장도 아니고 대장을. 연구 대장. 그래서 독서연구 대장. 저는 이사장이고. 돈을 지원하는 이사장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성연구원이나 뭐 이런 걸 해갖고. 신박사TV 뭐 기업 관련해서는 저도 많이 나오고. 동기부역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말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가끔 패널을 출연할 예정이고. 저 말고도 고향 학과님이 저희가 이제 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졸꾸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졸꾸러기 중에 이제 성덕된 분이 올해 그거거든요. 어 그 저희 신큐베이션에 그 연애에 관련된 독서 모임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졸꾸러기 분이 그룹장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른 파트는 이제 졸꾸러기 분들이 그룹장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윤충희 PD가 연애에 관련된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연애 많이 해봐요. 너 미쳤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는 권위 있는 그런 쓸데기 없는 뭐라 그럴까. 내가 잘못된 권위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연애를 잘 알 것 같은 그룹장님을 섬외하면 내가 연애 독서 모임을 고작가님이랑 웅이사한테 말해서 허락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는데 생뚱맞더라고요. 얘가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본인은 되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애를 영화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가 본명은 모르는데 아마 유튜브 아이디가 블링순님일 거예요. 그분이 뷰티 메이크업도 하시고 되게 이런 쪽으로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예를 들어 그럴 확률은 우리가 극히 낮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메이크업 책을 소개했다. 그럼 우리 졸꾸러기 분 중에서 블링순님을 모셔갖고 저 대신에 블링순님이 고작가님이랑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뷰티 유튜버를 하셨으니까 저는 모르는 영역이니까 독서연구소는 앞으로 좀 패널 중심으로 많이 홍 박사님이라든지 홍 박사님이 이제 도내 역사 2부작으로 한국 대한민국 도내 역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또 한 20강 정도 찍어주실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가 뭐. 저희가 또 판권상권 중에 그 피부의 생애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또 네이처에서 극찬한 책이 있는 건데 피부의 모든 것인데 같은 경우는 또 전문가들. 그런 거는 이용승 원장님. 지금 이용승 원장님이 피부도 같이 하시거든요. 가정학과 하시면서 피부도 지금 하시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저랑 이용승 원장님이 심박사에서 건강타운대가 아니라. 고 작가님이랑 이용승 원장님이랑 독서연구에 대해서 피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독서연구소는 이제 뼈아대는 독서연구소로 바꾸면서 완전 책 중심으로 가서. 책 중심으로. 1월 1일부터 뼈독자 여러분 하실 필요 없고. 이제 구독자 이름은 나중에 우리가 정할 거예요. 그래서 독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연구소 고용성 작가님.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독서연구소로 바뀐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개편을 알려드리고. 체인지 그라운드는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일단은 웅이사 콘텐츠가 4, 5개 올라올 거고. 웅이사 콘텐츠가 거의 라디오 방송처럼 인기가 많아요. 엄청나게 시청 시간이 지속 시간이 깁니다. 꿀목소리잖아. 꿀목소리여서 그거 잠 안 오시는 분 듣는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꿀목소리여서. 어떤 외국인이 그런 것도 썼을 거예요.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꿀이라고. 이런 것도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프로젝트 베이스. 체인지 그라운드는 프로젝트 베이스를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박사TV에서 파일럿을 해봤는데. 직업탐구에 관련된 거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기대가 돼. 직업탐구에 관련된 거여서 익명으로 실명으로 많이 할 겁니다. 체인지 그라운드는 그거 올라와서 일주일에 7개. 체인지 그라운드는 하나씩은 무조건 올라가고. 독서연구소는 3개 플러스 알파. 신박사TV는 비공휴일. 비공휴일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러니까 비공휴일 플러스 알파를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뼈와대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뼈와대에서 자취를 많이 갖춰야 할 예정이에요. 그동안 많이 갖췄지만 이제 오피셜하게 더 독서 위주로 해서. 나는 좀 독서 덕후고 너가 동기부연임이 돼 있고. 나는 좀 고품격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독서 연구소 중심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아직도 맞아야 된다. 나는 더 쳐맞아야 된다. 나는 너의 혀의 매가 너무 좋아. 아주 달라붙어. 차삭차삭 너의 혀로 때려줘. 설매라 그래 이거를요. 설매 난 너의 설매에 맞고 싶어. 설매를 타는 게 아니겠지. 대박이다 야 설매. 좀 야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설매를 탄다간다다가. 이거 그럼 15세, 19세. 왔어. 이 영어 키워드 2020년. 나는 크리에이터치지. 그러니까 설매. 여러분 고약관님은 약간 분석가랑 전략가고 저는 크리에이터예요. 아니 설매 너무 좋다. 설매. 아주 이게 또 그 건축학계론 보면 나오잖아요. 키스 해 왔다 갔다 해. 어디 있는 얘기는 아닌가? 아니 설매.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C 나오길래 내가 우리 홍경 피디랑 얘기하다가 C 나오길래 나한테 시발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시발. 시작과 발전. 그래서 시발 심 새끼. 이게 뭐다? 시발 심 새끼 새끼다. 이게 뭐야? 시발 심 새끼다. 시작과 발전을 마음에 새기다. 이것도 한 명도 안 썼더라고. 시발 심 새끼다. 아니야. 근데 설매가 짱이다. 설매한테 지금. 설매가. 지금 약간 그로기 상태야. 내가 다. 여러분 저도 실패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매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설매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설매 혀로 때리는 매 설매 심박사. 원래 동전 심박사였거든요. 동기부여 적응가. 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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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이었는데 설매 심박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로 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짜로 혀로 때려 달리는 거는 안 돼요. 남자도 안 돼. 남자도 안 돼. 저거는 또 혀 이거부터. 남자도 안 돼. 그때도 혀 이렇게 했던 거구나. 남자도 안 돼. 우리 와이프랑 체아밖에 안 돼. 아이 들어 그만 얘기해. 엄마 아빠랑 설매. 비유적으로. 아무튼 아무튼 진짜 뼈라데 이제 바뀌는 거는 크게 이제 컨텐츠의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다양한 인생 얘기도 하고 했는데 책 중심으로 좀 깊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버라이어트 쇼는 심박사였습니다. 거의 이름만 바뀌는 거죠. 이미 그렇게 거의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름을 확실히 바꿨고 더 모이기 사람들이 쉽게 그래서 더 이렇게 뭐랄까 개더링 그루핑을 더 쉽게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게 개편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랑 고 작가님은 심박사TV 독서연구소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그다음에 더 동기부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